오늘은 싱글벙글 대한민국의 보룡인 한국여자들의 필살기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경찰이고 뭐고 그냥 여자라는 귀족계층의 필살기가 뭔지 확인하고 가시죠. 남직원이 탈의실 무단침입했다라는 허위 그루를 185회 작성한 여경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서 40대 한국여자 여경은 알몸상태에서 60대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당시 남성은 다른 여성 미화원들과 함께 탈의실 누수와 관련해 시설 보수 공사 작업을 하고 있었죠. 40대 한국여자 여경은 자신의 와인몸매가 드러난 게 화났는지 다 늙었음에도 여자라는 걸 주장하며 센터에 항의했지만 제대로 사과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성 미화원과 다른 여성 미화원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게 됩니다. 한국여자 여경은 총 185회에 걸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맘카페 블로그에 남성 미화원이 작업을 핑계로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성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수시로 훔쳐받고 그걸 항의하는 내게 고압적인 자세로 윽박질렀다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라는 글을 작성하게 되죠. 다시 말하지만 이 한국여자는 40대 한국여자이고 직업은 경찰입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혐의 없으므로 불송치를 내렸지만 40대와 있녀 한국여자 여경은 화가 났는지 계속해서 똑같은 글을 인터넷에 올리게 됩니다. 결국 남성과 수영장 센터 측은 저 한국여자 여경을 고소하게 되고 벌금 300만원을 때려맞게 됩니다. 이 한국여자 여경도 남성이 사다리에 올라가 천장 수리하는 모습을 보았으므로 남성이 알몸을 훔쳐보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냥 한국여자 보룡인의 필살기를 발동하며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소리를 경찰이 하면서 개소리를 짓거린 거죠. 이 한국여자 여경은 사과를 받으면서 이런 설명을 들었음에도 갑질을 멈추지 않은 게 들통난 겁니다.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60이 넘은 남성이 40대 다 늙어빠진 한국여자 여경을 보겠다고 그 짓을 했을까요? 제발 봐달라고 애원을 해도 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대단한 보룡인 여경들은 자신이 경찰이라는 자각이 없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경찰이라는 사실도 망각하는 여경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경들은 자신이 경찰이 되려고 경찰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성적에 맞춰서 경찰에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없는 게 없는 여성시대에는 여경준비생들을 위한 게시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여경들은 팔굽혀펴기 7개도 못하는데 경찰을 도전하고 있으며 팔굽혀펴기 총 2개 할 줄 아는데도 경찰을 도전합니다. 팔굽혀펴기 2개밖에 못하면 그게 범죄자를 잡기 위한 경찰인지 남경들 힘내라고 응원하는 치어리더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렇듯 요즘 여경들이 마탱이가 간 이유는 개나 소나 아무나 경찰을 시키기 때문인 겁니다. 심지어는 팔굽혀펴기 시험 때 센서 측정하는 곳까지 팔이 안 굽혀지는데 어떡하냐는 질문에 몸보다 존나 큰 브라자를 입어라 적어 입으면 팔 조금만 굽혀도 센서 측정 찍혀서 시험보기 수월할 거다. 라는 게 어이가 없는 꿀팁까지 전수하고 있다는 거죠. 브라자 큰 거 입어서 경찰이 되겠다는 한국여자들이 과연 경찰이라는 직업의 직업윤리의식이 있을까요? 경찰 면접 볼 때 대출받은 거 걱정된다고 마통을 걱정하는 한국여자들.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에 전화하면 저런 여경들이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다는 대한민국의 진실. 팔굽혀펴기 하나도 할 줄 모르는 빵개의 여자인데 경찰을 하겠다고 말하는 한국여자들. 대한민국의 여경들이 마탱이가 가버린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녀들은 경찰이라는 직업의식보다 자신이 여자라는 성별의식이 더 강한 상태로 경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라는 인간이 허위 밑으로 나하고 앉아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경이 아니라 경찰을 원한다는 사실 명심해 주시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경찰이 경찰다워야 경찰이지. 지식으로 감성 entrad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